Q. MC의 인사는? Q. MC의 인사는? 네! 예 여러분 오늘 MC로서 인사를 드리다가 이렇게 또 가수로서 무대에 섰습니다. 여러분 추우시죠? 네! 근데 왜 이렇게 몸을 무들무들 떠세요? 어...약간 다소 쌀쌀하지만 그래도 이 가을이 다 가기 전에 정말 마지막으로 너무 좋은 가을 날씨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. 즐거우세요? 네! 다시 한 번 드릴게요. 즐거우세요? 네! 저는 MC로서 여러분들께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빨리 해드려야 여러분들이 더 웃을 것 같아서 노래를 불러드리겠습니다. 무뚝뚝 들려드릴까요? 네! 좋습니다. 댄서분들 무대로 모시고 무뚝뚝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. 그럼 추우셔도 조금만 참으세요. 이동수 분들 고맙습니다. 네! Joseph님 잠시만요. 물 좀 넣고 콧물을 닦는 것 같아요. 코 좀 닦아요 안 춥다는 게 말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괜찮죠 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무릎 닦을 잘 덮으시고 오늘 그래도 이렇게 뭔가 화합의 장애 많은 분들 모셔놓고 공연할 수 있어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나 끝까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곡 한 곡 더 빌려드리고 저는 다시 MC선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노래를 빌려드릴까 하다가 최왕국도 어때요 괜찮죠 7번 곡도 빌려드리고 다음 곡도 소개하겠습니다 고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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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다